내 삶을 책임지는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식품안전소통플랫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란 식품안전정보를 연계에 통합하여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공동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식품안전나라,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정보활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전자민원 업무 처리를 지원하며 국민과 산업체의 식품안전정보를 확대, 개방,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사이트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실생활활용정보와 생활밑착형 식품안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은 식약처, 시도군구의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행정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지도점검, 수거검사 결과를 등록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식품 등 업체의 인허가 정보 및 품목 제조 보고 등의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초로 전국 단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식품정보 활용 시스템은 각 부처별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여 부처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보교류 인프라입니다. 24개 부처 및 관계기관의 495종의 정보 연계로 부처에 산재한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식품정책 수립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식품안전정보 공유와 소통의 시작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전정보망은 식품안전전정보원